18 하기로 했습니다. 오케이. 18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친구는 뭔 소리가 날까요? 뭐라고? crap crap 그래서 C는 아이고 안보이네? C는 R은 R A는 P는 합쳐서 crap A가 내가 이 소리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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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중에서 못했다. 첫 번째 대표 소리 A가 됐죠.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고? cra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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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 다음 브랜드 그렇지. B는 R은 R A는 N은 D는 합쳐서 브랜드 A가 가진 내가 이 소리가 뭐라고? 오케이. 그 다음 얘는 B는 C는 A는 SH는 C 는 Q 소리네는 것은 누구였어요? C는 SH 아 SH가 취소리네요 CH였죠 그렇습니까 얘는 After A는 F는 T E R은 R R 자 여기야 얘가 힘 센 소리 냈죠 그럼 얘는 힘 빠진 소리 내야죠 E가 가진 3가지 소리 중에서 힘 빠진 O가 되니까 힘 빼진 앱니까 애는 대표 소리고 힘 센 소리인데요 After 그 다음 얘는 Add 그 다음 얘는 그리고 Cab Cab 이렇게 써있을 땐 Cab Cab C는 안녕 A는 B는 V 맞춰서 Cab Cab 그 다음 얘는 Bend Band Bash Fad Fad 속도도 좋고요 Cannon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여기까지 소리가 여기까지 소리가 O는 얘가 힘 센 소리 냈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힘 빠진 앱 됐습니까 O가 가진 4가지 소리 O O O O O 중에서 Cannon C는 자 얘는 Gap 입술을 붙여서 떼야돼 B는 OK G는 Q A는 B는 G는 G는 뭐 중에서 G G 중에서 Q가 됐죠 Gap Gap OK A는 Fact F F는 A는 Z Z C는 D는 C는 뭐 중에서 FACT FACT 밴드? 밴드? 밴드 밴드 여기 있다 OK 안녕 B는 R은 R A는 역할 소리가 뭐야? 브레 뭐 이상한 소리 집어넣지 말고 브레 G가 뭐 됐겠어? S는 합치면 뭐야? 브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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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스 캡스가 아니고 캡스 B는 입술을 붙여서 떼야 돼 B는 입술을 붙여서 떼야 돼 입술을 붙여서 떼는 소리야 V는 윗니가 아닌 입술을 스치면서 내는 소리야 OK 따라해보세요 됐습니까?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고? 그리고 캡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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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백 백 CK가 뭐 돼요? 크대 줘 백 백 OK 그 다음 백 백 NK 뭐 된다 했어? 네 네 네 아 NK가 N 된다 했어요 그러면 N는 뭐 하지? N에요? NK가 N에 입술이니까? 그럼 A는 뭐하죠? B는 A는 NK는 NG 뭐 된다 했어요? NG 응 처음 들어봐요? 처음 들어봐요? NG가 응 된다던거 처음 봐요? 응 응 응 응 응 안그랬어요? 불면서 내가 NK도 보고된다 했는데 다섯번째 얘기한다 처음 들어요? 또 까먹었어요? 왜 NG 처음 듣는 기분이에요? 선생님 얘기할 때 잘 안듣나보다 다섯번쯤 얘기하면 다들 기억하던데 NG는 NK는 그래서 얘가 그래서 뭐야 이게 뱅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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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크